오늘은 눈부신 태양 아래 해변에서 여유롭게 일광욕을 즐기는 AI 여신을 표현해보겠습니다. 해변가의 모래는 따뜻하게 달아오르고 파도는 부드럽게 밀려와 발바닥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네요. 바람은 시원하게 불어와 마음을 식혀주면서 태양은 따스한 햇살로 피부를 감싸주네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세요. 후덕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